8통 무게의 곱돌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산 현장. 쉴 틈도 없이 계속되는 연마 작업. 지치고 힘들어도 가족이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1초라도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는 칼가리. 자식이 대를 잇는 것도 반대할 만큼 위험하고 고된 대장간 일. 갱전 가업을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냅니다. 대장간 일을 잇고 엄마라는 일 자체가. 수제 액자의 명맥을 잇기 위해 종이를 손에서 나무를 놓지 않는 사람들. 할 때 한번 집중해서 해야 돼서 진이 좀 빠지는 작업일 수도 있죠. 사원형부터 사각형 액자까지.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고난도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제작업으로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게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명맥을 잇기 위해 인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 공장. 엄청난 양의 돌이 눈에 띄는데요. 무엇을 만드는 곳인가 봤더니. 아하 돌을 가공해 그릇으로 만드는 공장이군요. 비빔기는 거의 일본에서 많이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돌솥. 종류는 150종류고 사이즈별로 하면 4배에서 5배 되는 것 같아요. 이대에 걸쳐 돌그릇을 만드는 공장으로 한 달 생산량이 약 2만 개. 깔끔한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춰 해외에서 더 인기랍니다. 내구성이 강한 국내산 곱돌을 사용해 질 좋은 그릇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무늬가 별로 없는 게 좋은 거죠. 까무잡잡한 돌. 아무래도 그릇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예쁘고. 자연에서 주는 돌이다 보니까 다 완벽하진 않고. 한 덩어리 한 6, 7종류의 돌이 나와요. 그래서 돌 모양의 그릇 모양은 다 달라요. 무늬 자체가. 거대한 곱돌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원석을 잘라야 하는데 이거 보통 큰 게 아니네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돼요? 한 8톤? 8톤 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끝에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천공기를 이용하는데요. 먼저 그릇 크기에 맞게 원기둥 형태로 곱돌을 잘라주는데. 한 번에 1m 넘게 들어가다 보니 하루 작업량이 많지 않다네요. 하루 한 30대. 30 정도 있어요. 고속으로 회전해 뚫는 방식으로 계속 옆에서 살펴보며 작업 위치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종일 진동과 소음도 견뎌야 합니다. 이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데 귀 안 아프세요? 맨 처음에는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힘든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치마를 했던가. 그래서 여기 딸려 들어갔을 때 차질 나니까. 그래서 내가 앞치마를 안 입어요 사실은. 기계가 크다 보니 자칫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차라리 물에 젖는 쪽을 택한 것인데요. 이렇게 6시간이 넘게 계속되는 작업. 긴장된 상태에서 일하다 보면 어깨가 돌처럼 딱딱해지는 일도 많은데요. 곱돌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천공기를 옮겨가며 자르는 방식. 하지만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곱돌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감내해야 합니다. 이걸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옆에를 싹 쳐야 돼야지. 그래야 마무리되는 거예요. 천공기 길이상 곱돌 바닥까지는 뚫지 못해서 마무리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뛰면 여기까지 딱 밑에까지 뚝 떨어져요. 이 작업이 끝나도 작업자는 쉬지 못합니다. 이제 지게차로 올려야 되니까 잠깐. 지체 없이 지게차를 가지고 공장 내부로 향하는 작업자. 원석에서 자른 돌을 빼내야 하는데 지게차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 그만 뒷바퀴가 들려버립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노련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반복해서 곱돌 밑을 살짝살짝 들어 안전하게 넘길 각도를 찾습니다. 하지만 지게차 운전 20년 차 베타랑도 쉽지 않은 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들어올리자 잘라놨던 곱돌 기둥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행히 부러진 곳 없이 잘 나왔네요. 사람이 들기엔 너무 무거운 무게. 실수라도 했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포클레인을 이용하는데요. 조심조심 하나씩 집어 옮깁니다. 거의 한 40분 걸리죠. 빨리 해야 자동기계 쪽으로 또 가야 되니까. 다시 원기둥 모양의 곱돌을 돌 절단기를 이용해 여러 개로 잘라주는데요. 같은 종류의 그릇으로 만들기 때문에 규격대로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량이 나오지 않게 수시로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애써 자른 곱돌을 내다버리는 작업자. 길이가 맞지 않는 걸까요? 아 이런 자세히 보니 금이 갔네요. 이렇게 금이 가면 불에 불 사면 작아집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1차 재단과 선별을 거친 양질의 곱돌은 2단계 가공에 들어갑니다. 음식을 담을 수 있게 안쪽을 움푹하게 파내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그릇 안쪽이 다 깎이지 않고 나온 그릇. 기계 고장일까요? 처음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보시면 주명에 다이아몬드가 붙어있잖아요. 이게 돌 갈아내는 다이아몬드거든요. 이게 소모가 많겠죠. 갈아낼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인데요. 이어서 안쪽 연마를 정밀하게 들어가는데 기계 안에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고속으로 회전하며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줍니다. 안에 가공은 저 앞에 3번을 해요. 얘는 이제 금형이 조그맣잖아요. 정 가운데는 회전이 제로이기 때문에 안 깎여요. 그러니까 얘로 정 가운데만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분업화시킨 거죠. 따지고 보면 금형을 가지고. 내구성에 중점을 둬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쓴다는데요. 신경을 그만큼 덜 가했기 때문에 돌이 훨씬 덜 깨지고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연마 과정을 거치고 나온 곱돌. 이제야 음식점에서 보던 익숙한 모양이 보입니다. 바깥쪽을 가공하는 동안에도 작업자들은 계속 물을 맞아가며 일하는데요. 저희 기계는 다 이렇게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기는 가공을 못해요. 물이 돌가루를 가라앉히는 한편 연마시 마찰열도 식혀줍니다. 보시면 이 모양을 따라 기계가 이렇게 가공하게 되어 있어요. 연마 작업이 시작되자 계속 기계 주변을 오가며 살피는 작업자. 모든 신경을 예 마찰을 해주세요. 다른 거는 끝나고 다 범치거든요. 모자나 그런 것들이 다 범치는데 얘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모지를 갈 수가 없거든요. 모지 이것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높은데요. 기계 작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고 기계가 사람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기계 작동을 멈추고 돌그릇을 꺼내 찬찬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좀 여기는 매끈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 줄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줄을 좀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래도 이쁘게 나옵니다. 돌그릇 안쪽을 연마하는 공업용 다이아몬드에 문제가 생겨 완성도가 떨어진 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금형을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여기가 폐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갈아서 밋밋하게 해줘야 돼요. 공업용 다이아몬드지만 장시간 단단한 곱도를 연마하다 보면 깎여서 파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땐 그라인더로 평평하게 갈아줍니다. 감으로 하는 작업이라 숙련잔만이 할 수 있는데요. 다시 장착해서 돌려보는데 과연 연마가 잘 됐을까요? 보시면 앞에 거보다 좀 말이 매끄러워졌어요. 점점 잘 나왔네요. 매점은 잘 나왔네요. 어느새 점심시간. 밥 다 됐지? 네, 잘 됐어요, 어머니. 40년 동안 곱돌 그릇을 만들어 온 어머니가 고생하는 자식들을 위해 밥상을 준비합니다. 쉰 일 아니죠. 쉰 일 아니요. 아니요, 고맙다니까. 그냥 무조건 고마워주고. 부채 아들이랑 우리 아들내들 아침에 오면 고맙다고 우리 아들내들. 고마운 아들, 고마운 아들. 그리고 내가 박수를 치고 그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업을 이은 아들과 딸. 고마운 마음에 자식들이 먹고 힘낼 수 있게 매일 밥과 반찬을 정성껏 만드시는데요. 돌 그릇에 어머니의 사랑까지 담겨 음식이 더 맛있다네요. 돌가루 많이 날리는 데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삼겹살 같은 거 자주 먹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먼지 때문에 돼지고기를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이가 적지 않을까? 고기? 충분해요, 어머니. 충분해. 가족이지만 모든 과정이 분업화되어 있어 점심시간이 돼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곱돌 재단을 맡아 일하는 둘째도, 그릇을 연마하는 셋째도 맛있게 점심을 먹습니다. 막내딸은 곱돌 그릇 마무리 작업과 전반적인 생산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30짜리 재고가 없어요, 정글. 지금 자르고 있어, 4단치로. 다 쌓여있어. 그리고 깊은 적으로 30도 다 뺀 거야, 지금 저게? 따로 회의를 할 시간이 없어 점심을 먹으며 곱돌 그릇 생산과 관련된 얘기를 나눕니다. 밥 먹는 시간밖에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지 또 서로 의견 조율을 하니까. 셋째가 공들여 연마한 곱돌 그릇은 막내 여동성에 의해 넘어오는데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 번에 10개씩 번쩍 들어 옮깁니다. 한 개에 2.5kg이니 한 번에 25kg을 드는 셈인데요. 안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바쁘니까 무거운지 모르고 일을 해야죠. 어떻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비빔기 쓰댄띠 매서 하면 아무래도 실금이 갔을 때 더 오래 쓰니까 쓰댄띠를 매야 될 것 같아요. 대박. 이게 좀 두껍게 놔둬요. 아니, 거기도 쉽고. 쉽고 맞아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은 일이라도 일손을 돕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야 이놈 새끼들이 더 많이 해요. 더 많이요. 막내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쓰댄띠를 어머니가 자르시면 제가 갔다가 하고 있죠. 어머니가 또 꼼꼼히 잘 잘라주시니까 또 저 일도 사실은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내딸을 유독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되신 어머니를 위해 직업을 버리고 이 일로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작곡 전공을 해서 애들 피아노를 가르쳤었죠. 사실은 힘들어서 안 해보려고 열심히 도망 다녔죠. 안 할 수 있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되게 여자로서 키가 작으니까 힘들죠. 그런데 어머니도 하시니까 제가 해야죠. 부모님에 이어 곱돌 그릇을 만드는 삼남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저희가 이 일을 이어받지 않으면 일이 없어지거든요. 100년 정도 3대, 4대 걸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좋은 긴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서울에 위치한 수산시장입니다. 그중 아침 8시부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주차장 한켠. 다들 뭔가를 싸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어떻게 오시나요? 칼 갈라 왔습니다. 이곳은 칼갈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인데요.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가져온 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칼날 상태 확인과 함께 접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용자에 맞춰 최상의 칼날을 만들어주다 보니 요리사를 비롯해 요리 전공인, 학생, 주부 등 단골이 많습니다. 칼 갈라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일 때부터 단골이었거든요. 작업 시작에 앞서 칼 순서부터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쭉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안 하면 손님들이 몇 개를 얼마나 깬지 모르기 때문에 섞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순서대로 놓는 거예요. 이게 다 오늘 작업할 칼들이에요? 네, 네. 오늘 작업할 칼들. 이게 다예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쌓일 거예요. 무뎌진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총 4단계에 걸쳐 연마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전정렬 씨는 배를 이어 11년째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초벌에서 모양이랑 칼 두꺼운 걸 양있게 까주고 모양 잡고 거의 전반적인 한 80%를 여기서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모양 잡은 거를 면을 매끄럽게 해주고 중간 마무리하는 수돌이 이 수돌이고요. 1단계에서 칼의 형태, 날의 모양, 두께, 각도를 잡았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곱게 다듬어줍니다. 남은 단계에서는 칼날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수돌을 쓰는 거고 여기는 섬유예요. 이거는 삶이라고 하는 수건 원재료에 들어가는 재료고 이거는 청바지 원단. 이거를 치약 발라서 하듯이 연마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마무리로 터는 거죠. 3단계 재벌 연마와 4단계 마무리 연마를 통해 칼에 붙어있는 미세한 철가루를 섬유로 털어내며 날을 세우는 방식인데요. 거의 닦아준다는 느낌이네요. 아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거의 칼날이 100% 서요. 여기서 잘 안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는 아니고 될 때까지 마무리만 계속 또 털어줘야 돼요. 지금 딱 2단계만 했을 때 칼 날 상태예요. 2단계만 했을 때 날 상태예요. 전종렬 씨의 세심한 손길 아래 3단계, 4단계 연마 과정을 거친 칼날.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마무리했을 때. 단면이 아예 틀리죠.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칼날을 세우는 일은 체력과 정교한 손기술 그리고 집중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그냥 해서는 못 배워요 이거. 죽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쭉 보기에는 되게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칙칙칙칙 하면 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버지 옆에서 일하는 거 봤을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쉬워보이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이긴 한데 쉬워보이는 기술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종렬 씨도 아버지한테 배울 때 연마 자세만 1년 동안 연습했다는데요. 기술을 반복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령을 피웠다간 한순간에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치면 손가락 날아가는 겁니다. 재이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이 날아가요. 잘려서. 그게 기본이에요. 저만 해도 두 번씩이나 터졌었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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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오래된 상태네요. 이게 시작했을 때 1년 차 때. 돌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칼을 반대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펑 터지면서 칼이 인대를 치고 탁 나가서. 장갑을 꼈는데도. 네. 장갑은 그냥 잡기 위한 도구인 거지. 안전장갑이 아니에요. 단단한 쇠로 만든 칼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 모양이 변형돼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칼이 휘어있어서. 휜 것도 잡아줘야 돼요. 이게 단순히 휘어서 잡은 것도 잡은 건데 이걸 안 잡으면 제가 갈기가 힘들어요. 휘어진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칼날이 부러지지 않게 망치로 힘을 조절해서 똑바르게 펴줍니다. 다시 시작된 연마 작업. 무뎌진 칼날이 새 칼처럼 될 때까지 한 개당 보통 5분에서 1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일하는 동안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선생님 가위를 많이 들고 오셨나요? 아, 네. 고갓집 하신 분? 네, 맞습니다. 작업을 해도 금세 새로 들어온 칼로 탁잡이가 가득 차는데요. 하루에 보통 칼을 몇 개 정도 가르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랑 한 개는 있는데 적어도 100개까지는 할 것 같아요, 100개 정도는. 아, 평균적으로요? 네, 평균적으로 100개까지는 할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계속 칼을 연마하는 일. 강행물이 따로 없습니다. 4시간 만에 잠시 숨을 고르는데요.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물이요. 그냥 물이요? 네, 그냥 물. 먹어도 화장실에 별로 안 가요. 다 땀으로 나와서. 제가 지금 오전 내내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저 정도만 1리터 마신 거거든요, 제가. 근데 뭐 화장실은 안 가요. 그냥 살라고 먹는 거예요, 살라고. 자신의 손에 들어온 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안에 날을 바짝 세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색가루와 땀으로 뒤범벅됩니다. 계속되는 작업에 지칠 법도 하지만 3, 4단계에서는 신경을 더욱 곤두세워 다시금 연마에 집중합니다. 신문지로 자르는 테스트는 늘 하시는 거예요? 네, 늘 하는 거예요. 매일. 사람의 힘이 아닌 칼의 무게만으로 신문지가 자릴 때까지 연마를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대충 하면 할 수 있어요, 대충 하면. 근데 그거는 내 얼굴에 내가 몫이라는 거기 때문에 하려면 한 번에 완벽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표정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여기서 갈면 두고두고 잘 갈았다 생각하고 또 오게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을 제외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며 계속되는 작업. 틈이 날 때마다 몸을 풀어줘도 집에 가면 녹초가 된답니다. 어디 아프세요? 네?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계속 수그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칭 한 번씩 쭉쭉 당겨줘야 조금 그나마 좀 시원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하는 도중에 손님까지 맞이해야 하는 종렬 씨.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네? 칼. 아니, 아직 안 왔어요. 뭐, 얼른 보내라고 그냥 아버지한테. 네, 말할게요. 칼이 다 달라져서 안 들어야. 가세요. 네, 간다. 어디다 갖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아버지가 공장에서 만들잖아, 지금. 아, 대장간에서요? 대장간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자 사육사를 꿈꾸던 종렬 씨가 가업을 이온 건데요. 아버지가 한 10년 가까이 하고 제가 지금 맡아서 한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손님 중에 아버님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건가요? 맞죠. 아직도 많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7년째, 7년, 그러니까 11년째 하고 있기는 한데 저 혼자 한 지는 6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종렬 씨는 지금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 끝난 거예요? 네, 오늘 끝났어요. 오늘은 끝났고 여기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제 대전 공장 내려가서 아버지 좀 뵈려고 해요. 다음 날, 종렬 씨를 따라 대전에 있는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대장장이로 맹활약 중이신데요. 우리 하란비 때부터 쭉 배운 거죠. 최선으로도 100년은 넘었죠. 가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답니다. 요즘 보기 드문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칼인데요. 이거는 생선 포도 뜨거고 생선 분해 작업할 때 오롯이도 하고 그럴 때 쓰는 칼. 칼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불에 달군 쇳덩이를 해머로 두들겨서 모양을 잡아갑니다. 특히 해머의 움직임에 맞춰 쇳덩이를 균일하면서 얇게 펴는 작업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하죠. 신기하죠. 볼 때마다 신기하죠. 이게 한두 번 머리를 들다가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거든. 수년 동안 계속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서만 확대를 해야 됩니다. 대장간이 자꾸 없어지는 게 그런 이유예요. 대장간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종렬 씨.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내려와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안 되는 거에요. 그냥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손에 힘을 막 억지로 잡아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게 말이 쉽지. 다른 사람 참 힘들어. 한 번만 어떻게 감 잡으면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가닥이 안 잡혀서. 조금. 칼 아빠 수억 개 잘린 아빠하고 이제 몇백 개? 한 너하고 어떻게 갔냐? 같으면 이상한 거죠. 40년 한 사람이랑 이제 10년 한 사람이랑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먼저 이 칼 등에 라인을 본단 말이야.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덜 흔들린 데서 이렇게 이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합니다. 노량진에서 봤을 때 완전 스피커스 리스트. 여기 오면 그냥 갓난쟁이 얘기예요. 작업하는 내내 열기와 싸워야 하는 것이 대장장이의 숙명. 54년째 하는 일이지만 열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 앞에서 살이 익어 있잖아. 땀은 안 나지만 익어 있단 말이야. 찬물로도 한번 마사지 해주면 좋아. 어려웠던 시절 10대 중반에 가업으로 물려받아 돈도 많이 벌었지만 아들이 이 일을 잇는 건 반대했다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굉장히 치열한지 내가 잘 알잖아. 그냥 안전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좀 아빠보다 편하게 사는 거를 그게 편했죠. 하지만 종렬 씨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고 지금은 마음을 바꿔 기술을 전수 중입니다. 열 처리까지 마친 칼은 연마에 들어갑니다. 칼의 가치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종렬 씨의 전문 분야죠. 온 신경을 집중해 날을 세웁니다. 칼 마무리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나왔죠. 누가 했는데. 마무리랑 아들의 집도 손수였는데 설마 뜨면서 노란색 가격 분 닫아야지. 가야지. 문 닫아야지. 10년 하고 인정 못 받으면 적어야지. 아버지이기 이전에 54년 동안 대장장이로 일해온 장인에게 인정받았기에 자부심과 기쁨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제 나이 또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가업이라는 거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장간 일과 엄마라는 일 자체가. 그리고 이 일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배우다 보면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일을 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명맥을 잇는 사람들을 찾아온 곳은 서울 인사동 골목에 위치한 가게입니다. 나무를 자르느라 바쁜 사람들. 뭘 만드는 걸까요? 미술품이나 도자기 작품 오래 간직하고 싶은 사진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넣을 수 있는 액자를 저희는 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담는 곳에서 나아가 애장품을 넣어 벽에 거는 진열장 개념의 액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작품이 돋보일 수 있게 맞춤 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시회를 앞둔 작가의 그림이 배달 온 것인데요. 거대한 타원형 작품이라 액자 제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태는 작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데요. 이 그림은 관람객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액자도 타원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타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높은 부분 숫자입니다. 액자가 이 구조로 만들어졌을 때 높은 부분 숫자 여기서 유리가 들어가고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또 이제 실내가 만들어지는 이 구조에서 수작업이라 만들기 전 모든 과정을 철저히 챙깁니다. 원래는 230으로 타원을 악역거리는 물거리에서 유나칸만 좀 피워놓자. 이거 뚜껑 한 게 낫자 뚜껑은 5mm로 할 거거든. 먼저 작품에 어울리는 나무 고르기. 작업장 2층에 상시 보관 중인 다양한 종류의 목재 중에 적합한 나무를 살펴보는데요. 저희들이 보관한 지는 한 2년 됐고요. 완전 건조를 시켜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적당한 호두나무를 찾았는데 이거 혼자 있네. 옹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휘는데. 이거 그대로 얹어봐. 옹이가 있을 경우 부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색깔 좋은데요. 잡아야 되겠네. 잡아야지 뭐. 간단한 옹이 앞뒤 표면을 갈아서 최대한 나무와 비슷한 강도로 만들어줍니다. 사용할 목재를 운반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나무가 크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같이 잡아줘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타원형 액자를 떠올리면 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들 것 같지만 이곳에서는 고난도의 방법으로 작업합니다. 나무를 얇게 잘라서 겹쳐서 사용하는데 이거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이게 또 한동을 쓸 게 있는데 쪼개질 때는 또 흰균형이 틀어지거든요. 나무 쇠기를 이용해 잘린 틈의 공간을 확보한 후 다시 톱을 작동시킵니다. 다행히 앞으로 나아가는 톱날. 나무가 상하지 않게 천천히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두께에 신경쓰는데요. 여기. 이제 나눠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게 얇게 따내는 겁니다. 얇아질수록 유연해지는 나무의 성질을 이용해 타원형을 만들 계획인데요. 그러려면 2m가 넘으면서 두께는 얇게 가공하는 나무 10개가 필요한 상황. 계속 나무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작업합니다. 손에서 미끄러주도 문제고 회전하는 건 장갈이 물리게 되면 알고 들어갑니다. 35년간 수작업을 고집하다 보니 어느새 엄지에 생긴 굳은살. 누구에게 배우자는 스스로 액자를 제작하는 기술을 연구하며 얻게 된 일종의 훈장인데요. 재단이 끝난 나무는 본격적으로 타원형 액자 틀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임기현 씨가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방법인데요. 이 나무에 바로 부어. 계속 부면 돼. 넘쳐도 돼. 조금만 더. 됐다. 이 나무를 숨을 죽여서 각을 더 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 숨을 죽여 쉽게 휘어지더라도 한순간에 부러질 수도 있기에 상태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알파벳 U자 모양으로 휘어지면 고무줄로 부정시켜 그대로 건조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제 말리게 되면 오히려 더 펴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각보다 지금 더 작으니까. 불안한 건 여기 옹이 있는 거네. 봉이가 있을 경우 더 부러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걱정은 잠시 뒤로 하고 남은 나무를 똑같이 만드는 일에 전념합니다.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작품에 맞게 매번 새롭게 만들다 보니 한 개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작업은 다른 사람은 못해요? 네, 이건 좀 예민한 작업이라서 다른 사람도 잘 못합니다. 해보신 적은 없어요? 했다가 부숴먹은 적은 있죠. 나무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다 마른 거예요, 선생님? 네. 순간접착제 경화제가 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종하기도 전에 붙어버립니다. 물기가 있을 때는. 휘어진 나무를 그림 모양대로 재단한 밑판에 맞추면 타원형 액자 테두리가 되는데요. 미리 곡선 형태로 만들어 놓은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이미 휘어있어서 틈이 덜 들겠네요. 그렇죠. 작은 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살짝 당겨. 나무가 서로 만나는 지점을 압착시키는 도구로 고정시켜줍니다. 이어 바깥쪽에 나무를 덧대 보강한 후 순간접착제를 발라주는데요.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이상 형태가 유지되는 성질을 이용해 겹쳐 만듭니다. 빈틈없이 계속되는 작업. 이거 뒤집어야 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반대쪽도 맞추는 것인데요. 그 순간. 아! 아! 그게 왜 눌려있지? 고개가 썼네. 완전히 부러진 나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 괜찮습니다. 저 안에 또 하나가 들어가니까. 한 개 두 겹이 만나기 때문에. 아 두 겹 중에 안쪽게 부러진 거예요? 네. 다시 심기일전에서 조심스럽게 맞춰봅니다.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되나. 이쪽을 틀어야 돼요. 방향을. 됐어요. 이만큼 다. 됐어. 됐어. 다행히 딱 맞아 떨어지네요. 선생님 이거 틀을 다시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모양을 바르기 위해서. 정확한 힌트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틀이 표고원이 되니까요. 타원형 액자를 만들 때는 최소 두 개의 나무를 겹쳐 만들어 단단하게 만드는데요. 이때 최대한 나무 사이를 밀착시켜 조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붙여가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네. 단원씩. 단원씩 보면. 이 방법을 개발하기 전까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원형 액자를 만들었는데요. 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려서 현재 방식으로 바꿨답니다. 이거는 끝과 끝점이 가운데가 물질이 없이 비어있지만 장력으로 붙이게 되면 꽉 채워지고 다른 힘들이 만나 상경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변형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얼핏 보면 완성 같지만 아직 남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 테두리 부분에 나뭇결을 맞춰주는데요. 그라인더로 깎을 때는 원래 하나의 나무처럼 보이게 세심함을 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표면을 일일이 만정하며 고운 사포질로 한 번 더 매끄럽게 다듬어 완성도를 높입니다. 기계로 밀면서 기계 차고 나무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거든요. 이것까지 다 없애줘요.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이어서 오일까지 골고루 발라줍니다. 나무 자체는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수분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오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 수종이 월넛인데 월넛은 기본 색깔보다 오일을 칠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위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수제 액자에 명맥을 잇는 게 힘들지만 보람도 크답니다. 원했던 방향대로 모양이 나오면 그만큼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오일이 마를 때까지 밖에 놔두는데요. 시간과 정성을 쏟아 만들어낸 수제 액자. 얇은 나무를 여러 겹 둘러서 만든 액자지만 마치 하나의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쪽에 있는 작품이랑 연결해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액자 유리를 끼워야 하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 유리 대신 아크릴을 재단해서 사용한다는군요. 아크릴은 가볍고 작품이 클 경우에 무게 때문에 깨지지 않으니까 안정성 때문에 아크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작품을 넣어보는데요. 긴장되는 순간 다행히 딱 맞네요. 액자가 더해지니 작품의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액자가 많이 없어진 것도 그냥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대부분인데 그 생각을 좀 깨주고 싶어서 진짜 액자는 이만큼 공이 들어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제작으로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게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